릴렉션 시트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이번 소나타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NVH Noise Vibration Harshness를 줄인 말인데 소음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여기 몰딩이 추가가 됐고 또 문을 열었을 때 여기 문 안쪽에 보이는 몰딩도 추가를 했어 또 차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체 부분이라든지 뒤에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좀 짧아졌어 요철이 지나거나 방지턱을 지났을 때 뒤쪽에서 오는 이런 잔진동 거슬러지지 않는 잔진동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번 모델에서는 줄였다 안에 이제 액체도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버전에 더 좋은 부시가 추가가 되면서 그런 진동이나 이런 주행 성능에 일조를 했다 물론 그랜저가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차라는 느낌과 생각에 이견은 없어 하지만 그랜저를 탔을 때 편안함을 느꼈던 정도만큼 진짜 좀 소나타에서 느껴진다 정숙성도 그렇고 차가 반응하는 것도 근데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소나타가 더 성향에 맞아 스포티하고 차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운전하는 맛도 있는 그런 차가 나는 좋거든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재밌는 운전하기 즐거운 차 일반 소나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 1.6 터보 인라인4 직렬 4기통 터보 모델로 200마력이 채 안 돼 180마력이 되는 사실 힘은 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인데 훨씬 더 강력한 280마력 정도를 지닌 2.5 N라인 모델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차는 훨씬 더 스포티하다 힘도 넘치고 정말 또 완전 M만큼의 엄청나게 미쳤다 하는 그런 트랙 성능을 또 내는 차량은 아니지만 충분히 조금 더 스포츠성의 주안점을 둔 모델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버튼류나 조작하는 거 운전하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고 공조기도 이번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살짝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또 알 수 있게끔 GUI 또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다른 현대 신차들도 똑같이 이 시스템이 들어가 OTA라고 하는 Over the Air라는 핸드폰으로 치면 그냥 무선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잖아 그것처럼 얘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현대가 업데이트해서 똑같은 시스템을 배포해줘 그래서 이 화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바로 위급인 그랜저도 이거 똑같은 거 들어가 그러니 이게 예전에는 이런 다른 옵션들로 차들을 끝나누기를 했는데 운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옵션에 차 등을 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똑같이 주면서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NVH나 플래그 타입 글래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더 차이점을 차별점을 둔다는 거죠 이 12.3인치 모니터가 각자 들어간 부분이라 정말 이 화면이 크고 직관적이고 내가 사용하고 궁금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가운데 동그란 거 하나 있는데 동그란 거 저거 하나는 지문인식이 되는 시동 걸려요? 네 시동도 걸리고 차키도 네 그래서 차키가 필요 없어요 디지털키 2라는 게 있는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블루링크 앱을 연동을 해서 사용자 인증을 마치면 문에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차키가 없이 이제 폰으로 문을 열었잖아 시동은 이제 이걸로 거는 거야 지문으로 그러니까 키 없이 그냥 달릴 수 있어? 응 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있어야지 그걸 인식을 했던 스마트폰은 차키도 이제 챙기 필요가 없이 그런 걸로 만들어버렸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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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여기에도 단순히 보통은 여기까지만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여기까지 있어 이건 운전자만 고려한 거 같아 무슨 역할일까? 맞아 팔대기 맞아 맞아 펌 레스트 제가 팔이 다쳐서 좀 하기가 힘든데 펌 레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거 펌 손바닥을 레스트 할 수 있는 암 레스트는 암을 레스트 암을 쉬게 할 수 있어서 암 레스트고 펌 레스트는 펌을 쉬게 할 수 있으니까 펌 레스트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뻗어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쉴 수 있는 거야 저는 팔이 다쳐서 지금 불편하지만 이게 아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이렇게 편안해 그리고 여기 손이 있으면 손가락 있으면서 자연스레 여기 버튼 유도 이렇게 누르기가 정말 쉬워지고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튼도 안 보고도 편하게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 가능해진 이유는 기어 변속기 시프트 레버 차량 변속기를 제어하는 시프트 레버가 여기 핸들 앞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여기 있었죠 이거 여기 있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엄청 편하지 고민해서 나온 게 바로 펌 레스트고 펌 레스트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컵 홀더 사이즈도 진짜 널널하게 뽑았습니다 디자이너분이 직접 얘기해 준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게 스마트폰 거치대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꽂아서 항상 또 차에 타면 우리 스마트폰 어디에 둘지부터 고민을 하니까 여기에 놔두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애플도 되고 당연히 안드로이드도 되고 알파까지 됐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여기는 왜 더 좀 더 나은 걸로 만들지 못하는가 이게 없으면 이 또 와이드한 느낌이 사라지고 또 비율이 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또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 오면 운전할 때는 방해가 되는 거죠 운전을 했을 땐 디스플레이가 딱 여기에만 있어야 시선이 정면으로 고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HUD도 딱 제가 운전할 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정면에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저기에 또 필요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공조 시스템을 여기에 넣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또 달라진 거 여기 핸들 가운데 현대 로고가 없죠 무스 부호로 알파벳 H를 나타냅니다 기어시프터가 여기로 올라가면서 이거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이 와이퍼를 보통 전에는 내리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죠 와이퍼를 한 단계로 내리고 아래로 내릴수록 속도가 빨라졌는데 지금은 보면 안 내려가 내려가는 건 이거 한 번 올리면 한 번밖에 안 돼 이제 소나타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면서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제 여기 컬럼 타입의 시프터로 바뀌면서 얘랑 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만 반대로 됐을 뿐 이런 거는 뭐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머셔액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가 들어가면서 와이퍼를 오토에 두고 쓰시면 그냥 오토에 놔두면 그냥 우리 터널에 들어가서 전조등 자동으로 오토로 켜지듯이 와이퍼도 비 오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오토로 켜죠 고급차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기술이긴 하지만 소나타에 또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데일리 차량으로 계속 이렇게 쓰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편한 게 이거 펌 레스트 이거 정말 좀 팔의 위치나 이런 것도 좋고 또 여기가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하면서 텀블러나 기타 음료를 넣기에도 뭐 정말 많이 펴내셨다는 점 2열에도 똑같이 엉터가 적용돼 있고 2열에 뭐 수동이긴 하지만 또 저렇게 블라인드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정말 좋은 점 이거는 드마도 진짜 부러워할 점 바로 트렁크가 전동이다 대박이죠 왜냐면 이게 소나타가 중형 세단인데 중형 세단급에서 은근히 찾기가 어려운 게 저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무선 주차 보조 기능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좁은 데 주차를 했을 때 차를 타지 않고 차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서 이거 진짜 한번 유용하게 보면 진짜 유용하거든 그리고 연비도 좋아 연비도 그냥 지금 내가 시승하는 내내 연비를 측정했는데 8.8km per litre를 기록했습니다 N9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완전 N처럼 하드코어한 차량은 아니지만 충분히 데일리로 타고 또 필요할 때는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게 해주는 훌륭한 차 12.3인치 루니터 확실히 달라 엄청 넓고 잘 보이겠지 전면도 볼 수 있고 선면도 볼 수 있고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크니까 분할 화면을 해서 블루투스 오디오랑 전화, 네비까지 이렇게 한 번에 계속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이런 게 다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폰처럼 내가 자주 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진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런 다 음성식도 들어가잖아 지금 날씨 어때? 현소 목동은 흐려요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도 낮아요 유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에요 직관적으로 차량을 정말 쓰기가 편하다 이것도 대박 썬루프 열어줘 이거 되는 거 몰랐죠? 어 보여주세요 열린 거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썬루프 닫아줘 이거 먼저 보여줬어야지 이런 걸 먼저 알려줬어야지 재미없어가지고 졸렸잖아 내 꺼도 되나? 안 돼